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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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들 인생이 왜 이렇게 빌빌 꼬였어? 어? 어후... 머리아퍼. 힘들어했죠. 어후... 머리아퍼. 내 것도 못 찾아 먹고. 응. 아후... 혼자 되신 지는 얼마 됐어요? 오래됐지. 아기가 6살 때 이용을 했으니까. 어후... 나도 눈물 나. 오래됐지요. 아후... 근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응? 어후... 지금 이제 제가 두 번째거든요.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제 2000... 2000... 그때가 스물다섯 살에 만나가지고... 스물여섯 살이 결혼을 했으니까. 만나가지고. 응. 이번엔 두 번째거든요. 응. 결혼을 좀 늦게 했어야 되는데 뭘 이렇게 좋다고 일찍 가가지고 몇 년 살지도 않고... 응. 응. 근데 언니가 일부들공사할 팔자는 아니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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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분 만나신지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이 분 지금 이제 만날까 말까 생각하는 거잖아. 네. 지금 마음 속으로 지금 우선 이제 이렇게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응. 이제 우선 그렇게 지금. 그동안에 남자들 만났었죠? 있었죠. 응. 근데 왜 이렇게 남자를 못 골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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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좀 기대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사귀다 보면 또 그게 아니더라고 또. 계속 만나다 보니까. 못 골라 남자를. 응. 좀 그래. 아니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단 말이지. 주변에. 근데 왜 이렇게 못 고르지? 다 짝이 아닌가 보지. 어. 이 분 되게 남자답네. 거기에 반하셨나? 그냥 성적도 차분하고. 좀. 그냥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언니야 어떡하냐. 나는 별로 인연이 아닌 거 같은데. 인연이 아니야. 응. 응. 물론 처음에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맞다고 해 주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니야. 언니. 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교대 지금 하는 중이죠. 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응. 같은 이제 동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언니가 지금 뭐 같이 살아야겠어 라고 살림을 차리는 거는 나는 별로. 응. 또 아파. 응. 같이 살면. 아프다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괜찮아. 응. 사람은 정말 괜찮아. 근데. 사람 안 괜찮은 사람 없어 언니. 언니 그 마인드를 고쳐야 돼.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또 골랐는데. 어. 마음 다칠 거예요. 아니잖아. 응. 그냥. 어. 그냥 편안하게 친구처럼 내가 그냥 외로울 때 뭔가 뭐 대화 주고받고 차 한잔 마시고 밥한 밥 한 끼 먹고 이 정도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 응. 그러고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다시 또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야. 그동안에 한 다섯 명 정도는 만났어 언니가 헤어지고 남자를 이렇게 저렇게 깊든 짧든 간에 만났단 말이야 다 아니었잖아 언니가 못 고른다고 남자를 왔다 간다고 응. 진짜 짝은 없나 봐. 제 인연은. 응. 의지하고 살 인연은 진짜 없나 봐요 그게. 아. 왜 의지를 해. 그냥 나를 믿고 살아야 돼 언니. 언니는. 어. 나를 믿고 살으라고. 남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응. 인생. 이 타고난 게 외롭단 말이야. 나 혼자단 말이야. 응. 그냥. 이게 마음을 바꾸면 되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기대해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그냥. 잠깐 나의 외로움을 나눌 친구 정도. 어. 요렇게 하면 덜 힘들어. 이 분도 그냥 그렇게 가볍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딸 되게 야물어. 엄마는 안 닮았네 다행히. 그쵸. 그 얘기 안 들어요. 나무지죠. 응. 엄마 한나도 안 닮았어. 얘는 되게 당차. 응.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애야. 엄마하고 완전 반대로. 자기 할 말은 또 하고. 네. 아주 똑부러지는 애야. 응. 그래서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것. 그래서 지금 네일아트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괜찮은데. 괜찮아요. 응. 손끝도 야물어요. 네. 맞아. 손재주가 조금 있어요. 응. 손끝이 야물어. 이쁘게 생겼단 말이지. 얘가. 응. 엄마 안 닮아가지고 이쁘게 생겼네. 아. 근데. 어.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누구를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직업에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어. 그 직업. 그냥 이제 배우면서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시기잖아. 그쪽 학과 지금 공부하는 거야. 고등학교를. 아니면. 지금 일반고. 일반고인데. 요거를 이제 저기에서 한다고.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나중에 미래가 또 있잖아. 이게 다시 커서. 그쵸. 그쵸. 한번 이제. 한번 해볼래. 또 마다하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냥. 그냥 해볼게 엄마. 되게 재밌어하는 거 같은데. 응. 지금 재밌어. 괜찮아요. 그쪽으로 해도 괜찮아. 엄마도 그쪽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응. 저도 옛날에 그 미용을 되게 진짜 배우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응. 차라리 그걸 했어야지. 근데 그때는 저도 힘들었고. 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아니 비용 안 들어가는 직업이 어딨어. 다 그 투자 한 만큼 뽑아내지. 그때는. 딴 거 해니까 이렇게 살잖아. 모르겠어. 그때는 진짜 이 포기가 되더라고. 내가 돈이 너무 없는 상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응. 나도 모르게 포기가 돼 버리더라고 그게. 그때 배우고 싶을 때 딱 배웠으면은. 응. 그리고 엄마는 엄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다 퍼주고 다녀. 응. 다 퍼줘. 그것만 퍼줘요. 힘들어 죽겠는데. 올해 진짜 그래. 구설 시비 다 조심해야 돼요. 사고. 응. 사고까지. 응. 조심해야 돼요. 올해 진짜 안 좋아. 응. 응. 뭐 궁금한 게 이제 뭐 이 이분하고의 뭐 그런 거가 궁금해서 오신 거 같은데. 근데 두 사람은 저한테 좀 도움이 될 거 같은 거예요? 도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시라고. 근데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마음을 위한 정도는 주겠지. 뭐를 바래지 말라니까 언니가 더 해줘 보면. 왜 그래. 지금껏 그래 왔다고. 아니 좀 정신 좀 차려요. 응. 정신 딱 차리고 살아야지. 왜 다. 지금 진짜 바닥까지 다 왔는데 더 뭐 얼마나 덮어주려고 그래. 응. 좀 이렇게. 좀. 뭔 얘기하는지 알죠. 알죠. 응. 마음이 약해갖고 아 이거 해주고 아 이거 아닌데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한단 말이야. 그쵸.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껏 힘들게 살았는데 더 힘들게 살 거야. 진짜 엄청 조심해야 돼 오래. 이분도 지금 잠깐 처음이야 초창기잖아. 다 좋아 보일 때야 지금 눈에 다 뭐가 씌일 때잖아 안 보인다고 어. 조심하세요. 이분 올곧게 혼자야. 지금 혼자죠. 지금 엄마랑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직 그래도 애가 없었으니까 10년 살았는데 애가 아직 없더라고. 그래도. 생각했는데. 응. 일단 그래요. 좀 조심하셔야 돼. 남자 조심하시고. 그리고 언니는 언니아는 이분 말고도 있잖아. 좀 지나면 또 와. 사람. 근데 잘 못 골라. 주변에 또 있었는데 놓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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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쉬지 마시고 이 마음을 좀 잡고 다 퍼주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응. 네. 진짜 올해 좀 조심해야 돼. 좀 언제 이게 좀 풀릴 건지 지금 좀 그렇더라고. 제가 좀 언제쯤 도. 언니는 지금 한 2, 3년은 더 고생해야 돼요. 얘 얘 얘 저기 뭐야. 대학 가고 이럴 때쯤 되면은 풀리겠다. 그래 대학교 갈 때쯤. 응. 응. 고생을 좀 해야 돼. 덜 고생했나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데도 왜 또 그래. 어우 진짜. 아 계속 울고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응. 좀 이거 독한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응. 독한 마음을 먹어야지. 아 눈물 나. 좀 그렇게 해요. 응. 응.